이필영 구청장이 중량천, 성북천, 정릉천 등을 찾아 폭우 상황을 살피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구청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8일 오전 7시부터 9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동주민센터, 펌프장, 현장기동반 등 110명이 근무자를 두고 빗물펌프장 33개소를 가동했습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14개 동주민센터도 1단계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중량천, 정릉천, 성북천 둔치가 침수됐지만 침수 피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군은 비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9일 6시부터 하천의 부유물 쓰레기를 청소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